자, 친구들!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겠나? 드디어 난 나로가 드디어 난 나로가 세계정복을 위해 등장하였다! 친구들 안녕? 이렇게 뒷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니 너무 아쉬워 설마 이것 때문에 뒷통수로 말한거야? 다나야 뒷통수라니 뒷통수로는 말할 수 없어 뒷통수로 말한게 아니고 뒷통수가 보이는데 말은 입으로 한거야 나도 그정도는 알아 오빠 잠깐잠깐 우리의 등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오늘은 우리의 날이다 키스타TV 걱정 오늘의 메인은 바로 나 나로 잠깐 나로 지금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우리가 누군지 친구들에게 먼저 설명해줘야지 데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가 바로 이 몸이 활약할 곳인가? 그런데 어째 좀 지저분한 곳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세계정복을 목표로 메카니멀을 모아볼까? 해보자고! 좋아! 어때? 다들 내가 세계정복을 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없겠지? 우와!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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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정말 걱정이다 걱정 오빠! 위험해! 위험해!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나야!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! 아아악! 뭐지? 차! 아니 여기 나보다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 있다는건가? 실수 없지! 차! 난 세계정복을 위해 미얀몬 바치지 아! 아냐! 이렇게 멋진 몸을 바칠 수는 없어 그건 세계의 큰 손실이라고 오빠! 다나야! 너무 강력해! 어떡하면 좋지? 아니 근데 저 손은? 설마 데이지와 로키의 러브러브? 뭐? 뭐? 우와! 이소벨과 내가 러브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로키와 데이지가 러브라인일 수도 있다니 그럼 나의 러브라인은 어떻게 되는거지? 데미안! 넌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거야? 응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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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여기 사랑에 열정이 넘치는 친구가 있군! 루키! 어서 사실을 말해봐! 너 정말 데이지와 그렇고 그런 러브라인이야? 진정하라고! 차! 음! 세상에 아름다운게 얼마나 많은데! 아직 어리곤 친구들! 나 나로의 아름다움을 보라고! 두 사람은 어떻게 된거지? 이것이 전해졌로atter! 너희 정말 멋진데! 종료! 어머! 진짜 던져! 너희 정말 멋진데? 엇.. 어? 하하하하 역시 춤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야 어때 친구들? 친구들도 날 따라서 춤을 춰보라고 하하하하 이 열정맨 로키가 나로에게 질 수 없지? 절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으앰 jej 아악 포기하지 마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어 어디 한 번 날 막아봐 으 switch 어 남자는 남자로 무정을 맺자! 차아, 차아 어때?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쉽게 포기하면 안 돼? 차아 다들 질떠가지고 정말 언제나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지 그럼 메카니멀 레이더로 찾아보자 우와! 메카니멀이 잔뜩 있어! 어떤 걸로 할까나? 좋았어! 난 일단 이쪽으로 가볼래 그럼 난 저쪽! 데이지는? 난 안 갈래 뭐?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감이지만 안녕! 안녕 귀여운 아가씨! 어때? 나랑 재밌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? 역시 내 감은 정확하다니까 야호! 이렇게 귀여운 테이머는 이소벨 이후로 처음이야 역시 내가 맞았어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지! 당연하지! 친! 친구들! 3월 9일 목요일에 터닝메카드 W 시즌 2 2화 불타오르는 로키가 방송되니 많이 기대해줘 100% 나 목차! 5X6 10ittä 10달러 1화 151 21% 22% 21% 23% 22% 22% 23% 23% 24% 25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